퀴즈 퀴즈 나 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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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?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남준형의 고향 아닙니까? 일 잘할 일산 잘할 일산 토박이 여기 어딥니까? 승남준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일산 원마운트입니다 짤리라 방탄 인 원 마운트 뒤에 풀 좀 보십시오 오양시 일산 원마운트와 함께하고 있는 짤리라 방탄 어떻게 인사 한번 드릴까요? 짤리라 방탄 오늘 여기 되게 놀라러 온건가요? 출연하러 왔나요? 저희가 여기 출연하러 왔나요? 나는 방금 스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스파이한테 가서 구걸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군 애교부리고 또 우리 형님 그러지 않게 우리 스파이를 꼭 잡아냅시다 그래 오케이 그래서 2, 2, 2, 5 정할 팀 누구 팀이야? 형팀 아우팀 아 그래요? 형팀 아우팀 이미 수없이 게임에서 겹쳐 그래 많이 했잖아 그런 식인데 항상 저희가 지금 가 여러분 일단 팀을 한번 정할까요? 아 팀이래 뭐냐? 그걸 한번 정해볼까요? 수강이 형 먼저 MC도 한번 갔자 MC도 이거 MC가 스파이 아냐? 형의 표정을 듣고 표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반응해줘야 되는 거 형 표정 듣고 표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아 이거 수강인 거 같아 나는 아니구나 이 형 아닌 거 같아 표정 보니까 이 형은 별론데? 수다 수다 아 뭐야 그게 그거야? 설마 벅찜이겠소 아 진짜 표정 야 표정 다시 해봐 하하하하 가면 안 되겠다 야 그렇지 않나요? 야 이 형은 밥 먹으면 왜 이민한 거야 밥 먹으려고 내가 믿어봐 왜 이렇게 물렛거리잖아 너 안 해놔? 야 형이 바로 스파이자 빨개져 형 했어요? 어 형 형이다 빨리 안 뿌리 맞으라고 난 또 했다고 어 뭐야 왜 티가 있어 안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어 아 형 잘 안 불러 저 지금 아무도 안 불리는데 왜 저렇게니까 아 아 여기 많이 춤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스파이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스파이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스파이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파이가 OO OO 달려방탈 가볼까요? 달려방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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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더라운 스파이팬 1라운드 게임을 뒤에 보이십니까? 오빠야 이거 저 머리 많은데 쓰는 거 오늘 배우를 같이 보겠지만 딩구리라고 하네요 딩구리 딩구리 나 딩글러라고 딩글러 딩글러 딩글러라고 하는데 이거 멘트 잘 못 믿는데 이거 이거 스파이 아니야? 아유 MC인데 MC를 잘 못 보는데요 스파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딩글러입니다 징 게임을 설명드리자면 좋습니다 Corey 선생님 준비하셨어요? 네 자 이렇게 이곳에 나오세요 여기 딩글러 여기 딩글러 원래 이런 거 눈깃삼 거 생각하십니까? 눈깃삼 장난이죠 원래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? 대빈 아마 너가 너가 아니 나 너가 자식 한 번 했잖아 자식 했나 아마 자 자 눈깃삼 하나 둘 셋 셋 자식 했나 이겼다! 귀선제압은 형팀이 인간지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 준비됐나요? 시간 제주시고요 준비 시 시작 어 떨어졌어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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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빠르다 오우 빠르다 오우 빠르다 아니 더 더 방해하세요 지옥씨 잘못 추억 오우 다음 지민씨 야 얘들 야 둘 셋이 왜 오우 야 지민씨 잘 야 여기 스파이 없네 야 여기 스파이 온 거다 야 확산하게 스파이 스파이가 없어 지민아 한 번 해 야 한 번 해 야 한 번 해 스파이가 이렇게 한 번 해 스파이가 이렇게 한 번 해 아니 이렇게 흔들는데 저거 방해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멤버들 지민 잘하네 지민 머릿속에 지민 머릿속에 보여줘 정확히 답변이가 가린 것 같은데 시끄랑 자 준비 시 시작 오 빨라 빨라 오 오 보여주고 있어 야 진짜 빠르다 빨라 빨라 là 모옥 가 아 으 으 아 오 입니다 라 klim mpfen 포 에 와 서 아 너무나 너무 추울해 추울 너무 추울해 지영 할 수 있어? 안 된다! 안 된다! 지영! 빨리 가! 빨리 가! 어 뒤에 의심스러운데?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면 진짜 못 봐요 뭐야? 진짜 처음으로 한다고 최우였래? 어 최우옹! 야야! 아! 최우옹! 아! 아! 오늘 점점이었습니다. 최욱 씨 일로 오세요. 스파이시죠? 스파니까? 너 그거 못했나요? 너 보면서 조금 탈났어요. 옛날 영화 죽음식 미인 아세요? 나오지를 못해 나오지 저는 약간 햄스터 챗받기 보는 줄 알았어요 나오지는 못해 5편 직장으로써 아무것도 안했는데 진짜 아 계속해서 재형이 됐어요? 나만 됐다고? 근데 재형이 좀 많이 느리긴 했습니다 이 파에 의심해야 됩니다 일단 아웃팀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? 진공어라고 불려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 게 실수였는데 그걸 간과했네요 재형씨 간과했어요 재형씨 여러분 과연 간과했을까요? 간 먹기 싫어요? 스파인드 찾아야 돼요 찾은 것 같은데요 찾은 것 같은데요 난 이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어 같이 같이 근데 결과가 세력부가 접전이었어요? 몇 초 차이인가요? 일단 아웃팀은 1분 24초고요 형팀은 1분 50초입니다 50초요? 2분 안 되게 다행이다 1라운드 아웃팀 승리입니다 아 화가 나네요 저희가 머리를 놓고 있습니다 네 승리한 팀은 2개의 저녁 메뉴를 패배한 팀은 하나의 저녁 메뉴를 소박 주시면 됩니다 2개 2개 야 대박 야 진짜... 야 이게 스파인 것 같아 진짜 야 얘 스파인 것 같아 야 대박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네가 뽑았어 왜 네가 뽑았어 여러분 나 볼게 확실해 스파인 최영이 형에서 물이 나올까요? 야 대박이네요 최영씨 매일 많이 드세요 저희는 김밥이랑 감자튀김 하나 먹었어요 아 나 처음에 롬이 나와서 롬이 뭐야? 물 정확히 꼼꼼하게 롬입니다 롬 아 형들아 롬이 뭐지? 롬이 처음으로 요리인가? 1라운드 두 번째 게임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 뒤쪽에 보이시는 부표에서 바로 바로 엉덩이 느낌을 할 겁니다 지금 1라운드에서 아웃팀이 이겼지 않습니까? 그렇죠 아웃팀이 이겼으면 뭔가 소정의 상품같은 혜택이 있어야죠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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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팀에서 형팀에게 너 나와 지목을 할 수 있습니다 너 나와? 너 나와 우리 누가 뭐냐? 빛씨 대충 예상이 가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명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서를 정해주세요 이게 어쨌든 올해 버티는 게 좋은 거니까 네 전 천반분도 에이스를 보내겠습니다 네 그럼 정국씨가 지목을 해주세요 괜찮게 되는데 오 지금 렘보 신발 받았습니다 오 자 야 김남준이 나와 야 김남준대 전정국 자 눈싸움 하시 눈싸움 해야 돼 눈싸움 아 나 눈싸움 이런 못싸움 자 눈싸움 준비 준비 시작 별빛이 내린다 눈에 나 닮아가니 자 준비해 주시죠 형팀 응원 모십시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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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 스파이 아니야? 이거? 춤추는 게 스파인데? 이 형 춤추는 게 스파이 같은 거 아, 이 뭐하는 소리야 춤추는 게 아니고 스파이에요 자, 자, 시작하게 들어갈게요 준비 이제 와요, 나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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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잠시 한번 볼게요 주세요 야..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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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쳐 나도 혹시나 했다 자 다음 보자 채완까요 제이 형 이리로 갔나 이거 차지다 사실은 나 이거 쏟아봤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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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거 실패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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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스파이가 나타났다! 스파이가 나타났다! 자꾸 떨어지려고 있어요! 마! 와라! 와라! 마! 와라! 와라! 자신 있나? 와라! 와라! 오빠 너 이길 수 있어! 여기에서 치면 더 수져이야! 내가 이렇게! 아, 에이예요? ischer이 형 스파이 아닙니다! firewalling FEW missed 보여줘, 보여줘, 보여줘 시작 멋있다 야, 우리 보러 왔어? 응원 받으러 왔어 야, 형 팀이야 습론자 아니니? 우리 중이 형이 팀이 굉장히 세거든요 중에 형 이렇게 보면 안 되나? 어, 형, 진짜 오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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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노 나는 왔어 하하하 아, 진짜? 아 진짜 신발했죠? 진짜 신발했죠? 진짜 신발했죠? 진짜 신발했죠? 너무 쉽게 부르는데? 두 개를 뽑아주세요 두 개를 뽑아주세요 하나씩 뽑아주세요 하나 뽑으면 돼요 하나 뽑으면 돼요 하나 둘 셋 해먹어 아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확실한 스파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? 바로 단무지입니다 물과 단무지 정말 누가 스파이야 김치인 김밥 행버어 콘텐츠기 잘 닫고 예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스파이를 못 찾으면 다 무형 지문링이야 아니 제가 보기에 진영 아니면 호석이 형인데 진영 아니면 호석이 형이야 왜 보인 스파이 없다고 하세요? 없는데요? 스파이가 이 내고 있습니다 바로 스파이 못 먹게 하는 뭐야 그런 게 있어 스파이의 역할을 그런 게 없어 방금 정국이 아니 아니 봐봐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방금 정국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왔어 생각해보니까 아까 저랑 대결할 때 정국이가 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그런 게 어딨어 의심이 왔어 의심이 왔어 의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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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next 내 번째 내 assistant 네번째 구지에 보충 어 뭔가요 고도축합 후표 James tudo 바로 웨이 지금 작업하려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 시작 아 떨어지면 다 좋아야 되는거 아니야? 아 너무 찌감한데?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어? 스파이다 아 저거 준비고 준비 시작 아 내가 지성해야지 이거 스파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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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래 너무 슈퍼해 오려고 스파이다 스파이다 저거 제거 너무 됐다 얘들아 이거 이기겠다 이건 이겨 안 올라가서요 발뽑 넘어가서요 방탄 oh 이거 아닌가? 스파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방탄 시작 시작! 여러분 정국이도 못하는게 있네요 우리 모든지 잘한 정국이가 이걸 못할 리가 없어요 나 진짜 빠르게 간다 자 준비했나요? 시작! 왔어! 왔어! 잘한다 잘한다! 잘해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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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잘한다 누가 못하니까 누가 못하니까 여러분 혹시 저 때문에 지도라도 제가 스파이는 아닙니다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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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! 반면된다! 시작! 시작! 형이! 야! 준비해! 시작! 야 여쭤봅다! 여쭤봅다! 야 이거! 야 이거! 야 이거! 우와! 아 나 안 먹었어! 안 먹었어! 1라운드 3번째 게임 결과를 야 이거는 아 저거 진짜? 9팀 2분 13 아 진짜 오래 걸린다 어 보답 안 하네요 그리고 그리고 카운코님 31쯤 와우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예상 주인에게 남준이 형 출발입니다 중남이구 심형이 8초구 대박 이거 렘버 1렘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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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밀이는 유일하게 초코 아니에요 여긴긴 거의 다 듣는거죠? 푸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수피문제 야 오늘 랩 제가 붙이고 오케 지금 지금 수포fen성 2명이 물과 담除신 거 같거든요? 제가 뽑은 물과 담除신 것 같은데 1명 1명 상관없고 우왕 대박 하나 둘 셋 랩몬스터네요 스프라이가? 아닙니다 스킹돔카트 스킹돔카트 랩몬스터는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우와 야 거기다 물 물 우리 주희 못 봐봐요 물 물 제가 단무지고 왔거든요? 제가 볶아 물을 해. 와 대박! 하나, 둘, 셋! 랩몬스터는 스프라이가? 아닙니다. 스킨동파스! 랩몬스터는 스프라이가 아니었습니다. 자 거기다 물! 우리 못 가봐라. 물! 저 슈퍼 똥사지여서 아무것도 안 뽑게 해서 프레즐! 프레즐 좋네. 프레즐은 똥사지 아니에요. 괜찮아요 형님. 아니 거기 목 안 막히겠어요? 우리 중에 금소리 있었습니다 여러분. 프레즐이 뭐예요? 4번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. 가자! 프레즐!